이런 개념이 만화에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가면을 벗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얼굴이 나와요 근데 얼굴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성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세미나 주제는 종교는 현대 사회에서 의미가 있을까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까 의미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한번 또 새로운 말씀 나누고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1년 3월 달에 당시 애플의 총수였던 스티브 잡스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하셨느냐 애플이라는 회사는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어떤 회사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애플의 회사 사옥입니다 엄청나게 멋지게 생겼죠 자 이런 회사가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기술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문학이다 첨단 회사에서 인문학이 왜 중요하지 이런 생각들을 다들 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첨단 기업이니까 기술에만 집착할 줄 알았지만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발전하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세상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과거에 문과 이때 문과에 대한 인식들이 보통 어땠습니까 문과 가면은 취직하기 어렵다 문과 가면은 밥 굶기 딱 좋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애플이 인문학에 대해서 중요하다 한 이유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던 인문학처럼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또 하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가 무엇이냐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자 여러분들 그 종교에 대한 보통의 일반적인 인식이 어떻습니까 종교 아니 그 종교 활동 종교 생활하면 좋지 나쁜 건 아닌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아니 먹고 살기 바쁘잖아 해알들이 많은데 지금 내가 신앙 생활을 할 여유가 없어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보통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청년 취업난 이대로 괜찮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지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의 피해와 취업난과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현실 세계와 상당히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첨단 기업도 기술에만 집착했던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과 엄청난 차별화를 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이 종교와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개발시키고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에이 종교가 그게 가능할까? 종교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종교와 얼마나 밀접한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영화, 방송,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생활 가운데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종교적인 색채가 묻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아시죠?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 감독이 이 영화 가운데서 사용했던 많은 내용들이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영화에 보시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 누부갓네살 이거 다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활도 어디에 나와 있는 개념이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개념이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주인공 이런 많은 것들이 기독교적인 상징적인 색채가 묻어있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 영화 감독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도 이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서 따온 것을 가지고 영화를 멋지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 영화 들어봤다 네, 우리 전사님 빠짝 드셨네요 성경 안 보시고 영화 보고 말이야 나니아 연대기라는 굉장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극본을 담당한 작가가 누구냐?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최고의 기독교 작가가 이 영화의 그 원본을 책으로 먼저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와 영화 재밌다, 와 영화 너무나 멋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다시 부활하고 이런 성경적인 개념들이 많이 묻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만화 영화 가운데서도 에반게리온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거 들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에반게리온 어? 예, 어르신들도 아시네요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일본 만화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에반게리온이라는 제목 자체가 보금서라는 라틴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약의 사보금서라고 있거든요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 요한보금 보금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만화 자체 제목이 에반게리온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열두 제자와 같은 사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개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에 지금 창이 꽂혀있죠 이 창의 이름이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합니다 롱기누스의 창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의 이름이 롱기누스의 창입니다 이런 개념이 만화에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가면을 벗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얼굴이 나와요 근데 얼굴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자 얼굴에 눈, 코, 입이 귀가 있어야 되는데 자 눈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의 눈이 붙어있네요 야 어떻게 이런 얼굴을, 이런 발상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개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라고 나와 있죠 이 구절을 이 작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자신의 만화 속에다가 기록해서 승화를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은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아이디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대본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거 성경에서 끌어다가 자신의 만화에다가 만든 것이구나 아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좋아하세요? 자 드라마 가운데에서도 카인과 아벨이라는 옛날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보셨어요? 보신 분? 별로 인기는 없었나? 또 우리 소원 선생님 또 드셨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카인과 아벨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카인과 아벨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당과 하와의 자식으로서 큰 아들이 카인이고 작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쳐서 죽이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어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는 만화, 영화, 드라마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기독교적인 상징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뮤지컬에도 있습니다 뮤지컬 제목이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도 있죠 상당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가운데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색채를 띄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럽에 가시면은 큰 성당이 있고 그 성당에 천지창조 벽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위대한 예술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벽화입니다 이 벽화를 그리느라 미켈란젤로가 정말 목이 구부러져서 기형이 될 정도로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워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죠 아주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비드상 보셨죠? CF에서나 어디에서나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다비드도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 장면 너무나 유명한 작품 피에타죠 이런 예술 작품까지도 이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문화 가운데에서 이 기독교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종교적인 것은 제외하겠다, 싫다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는 정치, 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어느 나라예요? 저기 우리나라 북쪽에 있죠? 북한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무슨 자유가 없느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북한에서도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다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포장일 뿐이고 공식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고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신입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주석이 신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평등 사상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다 평등한 형제자매다 누가 높고 낮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평등한 사상을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활동을 하면 그 나라의 정치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나 나나 같은 우리 형제자매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종갓나 애미나 아오지 탕광으로 가라 이러면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좋은 어떤 복지 혜택과 수많은 사상에 지금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런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민족이 있죠 유태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유태인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기를 하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란 민족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이상하죠 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나 자기 개발시키고 공부시키고 자격증 따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나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의 현실 세계와 무관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들이 보이실 겁니다 수많은 회사 기업들이 있죠 아는 회사 몇 개나 있어요 페이스북, 리바이스, 케빈클라인, 20세기 폭스, 유니버셜, 맥도날드, 디즈니 수많은 그 방송사와 기업들 다들 아는 곳이죠 이걸 다 누가 장악을 하고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느냐 유태인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은 민족입니다 이상하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온 애들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과외하고 그런 애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냐 어때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종교와 신앙이 현실 세계와 무관하다고 절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로 봤을 때 말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아브라함 이 하나님이 택하셨던 위대한 위인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무엇이냐 이제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파생대에서 나온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그 약 55%대가 되는 너무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약 1400만 명, 기독교가 약 24억 명, 이슬람교가 약 20억 명으로 다 합하면 약 44억 명이나 됩니다 79억 인구 가운데에서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가운데서 기독교는 약 22억 명으로서 최다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신앙 생활을 하겠다, 교회를 다니겠다 이것은 일단 둘째 문제고요 일단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전혀 무지하다는 것은 세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다, 기독교다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상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를 한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믿으세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고 알아보자 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현실 세계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종교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종교적인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모님이라면 똑같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 하세요? 부모님이라면 키우는 자식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니다 나는 자식 걱정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죠 이 자녀들이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애들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막 싸울래? 수가 풀어? 이러면서 막 경찰들한테 발길질까지 하고 막 촉법소년 난리도 아니죠 애들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감옥까지 앉는다는 걸 아니까 더 영악해져가지고 아주 악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세계가 아무리 잘 살고 선진국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무너진 자녀들의 도덕성을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현재 사회의 법과 제도와 교육으로도 나타나는 결과를 보았을 때 절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도 너무나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찌감치 사람들에게 무슨 역할을 하기를 바라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듯이 소금이 먹을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것처럼 신앙인들이라면 마땅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면 누가 또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알아야지 가르쳐 주죠 다른 사람 시킬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고 내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안 배울 테니까 너나 가서 배워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아빠도 안 하는 걸 왜 나한테 가르쳐? 그죠? 부모님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도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인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설프게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손가락질 받는 것이죠 제대로 신앙하고 성경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서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돈을 최고로 치는 세상이에요 돈만 권세만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고독성이 희미해진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언제 어디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선한 양심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성경의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녀 교육에도 유익한 이 종교에 대해서 마음의 벽을 쌓고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싫어 억지로 하지마 그런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폭넓은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신앙을 권유하면 나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 시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힘들기 때문에 내가 처한 나쁜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더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많은 것을 경험해 보고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저도 세계 각국을 여행해 보고 살아보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그릇이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 사람은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이 한결 넓어지고 다양성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당장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알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는요 100권의 입문 고전 시리즈 100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2학년 때 봐야 될 필수 도서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문학 도서로 권장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 배웠으니까 너는 교회 다녀야 돼 신앙해야 돼 이겁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의 소양을 넓혀주고 내가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학교에서 권장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세미나를 들으셨고요 앞으로도 또 제가 또 교육이 진행되는데 이런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